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덕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더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더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암 때문에 수술도 받고 항암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수술 받기 전에 조금 두려웠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수술도 힘들었는데 항암이 몇 배나 더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원래 들었는데 겪어보니까 정말 수술은 항암에 비하면 변들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항암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유별나게 조금 더 힘들게 받았어요.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 거라고. 이제 석 달 정도 제가 항암을 했는데요. 석 달 동안에 네 번 항암 받는 것이었어요. 석 주 간격으로 하는데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 두 주간을 꼬박 두 주간을 먹지도 못하고 거의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약 기운이 좀 떨어지고 진정이 될 만하면 한 주간 남겨놓고 밥을 먹으면 조금 기력을 회복해서 또 가서 주사 맞고 또 한 보름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 석 달 동안에 거진 몸무게가 한 20킬로도 빠지고 네 번 절도라 할 만큼 참 힘들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뭐든지 먹여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가 심해서 우리 아내가 이제 밥을 들어가서 여보 저녁 식사하세요 하고 밥소리만 나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고 기운이 없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밥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짜증을 냈다 때를 쓴 적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이미 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먹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밥 세 끼를 먹고 사는 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거요. 그때 얼마나 그게 부럽고 바라던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것. 조금이 아니죠. 더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진이 빠지니까 잠을 깊이 못 들더라고요. 이제 무슨 수면유도제 같은 걸 좀 먹는데 그걸 먹고 좀 잠이 들어요. 최소한 한 4, 5시간은 잤겠지 하고 깨면 겨우 한 시간 자나 마나 하고 한밤중에 깨면 앞이 깜깜해요. 새벽까지 또 어떻게 견디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그런 성경 표현이 그때도 생각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때는 돈 한 맘 많아도 소용없고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데 그까지 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 것도 끝이 났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잠 잘 수 있어요. 깊이 잘 수 있어요. 꽤 오랫동안 잘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때 그날이 없었으면 지금 겨우 그냥 밥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 그냥 잠 이렇게 깊이 자는 거 그냥 늘상 자는 건데 이런 평범한 그냥 저녁에 잠들고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건강한 사람은 늘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데 그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게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행복한 줄도 모르잖아요. 제가 영락교에 80년도에 부목사를 갔다가 82년도에 그러고 갔다가 84년도에 승동계라고 하는 단임 목사로 가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88년도인가 다시 영락교에 협동 목회하자 그래서 다시 갔는데요. 그때 영락교를 두 번 간 셈이죠. 연말에 제가 갔는데 교인들이 제가 다시 왔다고 반가워하고 환영해 주는 교인들이 좀 있으셨어요. 교인이 크니까 교회가 크니까 이분 저분이 조금만 선물 과일도 가져오고 케이크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쌓였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신방 나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귀한 줄을 몰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케이크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 왜 고맙지 않은가 하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집에 몇 개 더 있으니까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른다. 그걸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귀한 게 없어서 귀한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귀한 게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은 가난한 거구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나 귀한 것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이 없는 것은 가난이고 귀한 것이 많은데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가난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것을 악성 가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게 좋지만 그러나 부한만이 계속되면 악성 가난에 빠져요. 여러분 권한과 역경이 좋겠어요. 여러분 권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 그것도 일정의 악성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참 몰라요. 평안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은 나쁘다. 부함은 좋다.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쁘다. 건강한 건 다 좋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살다 보면 가난도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광야 얘기할 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런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자꽃 찾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광야로 내모셨어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했죠. 모세도 광야 생활했죠.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가리켜 꼭 좋지 않다.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광야보다 더 황폐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어느 성경에 자칫한 것 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한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은 왕도 쓰시고 어부도 쓰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부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왕도 쓰시고 어부도 쓰셔요. 그 논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모세는 왕자였죠. 다윗은 왕이었죠. 아리마데요섭은 부자였죠. 부자를 무조건 하나님의 화 있을 진짜 그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리마데요섭을 어떻게 쓰셨겠어요. 다윗을 어떻게 왕을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쓰셨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속에도 복이 있고 부함 속에도 위험이 있다 하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사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붙잡으면 그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렴당할 때 함부로 낙심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어리석은 범하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부할 때도 있어요. 부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만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난 좋다고 무조건 빠져들면 그 속에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 속에 폐망의 인자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부함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 악성 가난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 되기 쉬워요.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렇게 하면 굳이 굳이 하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햇빛만 비치면 그건 사막 되고 말죠. 인생에는 해가 비치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난도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부함도 위기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하나는 잃지 않고 가난도 축복으로 부함도 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좋은 거고 부한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칭찬받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고 욕먹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때 착각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성공했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굉장히 베드로의 중요한 지혜를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병들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고난도 주의 윤례를 배우는 복이 되고요. 여러분 부함도 하나님 떠나면 악성 가난이 되고요. 이런 삶의 지혜를 잘 지켜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실족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나기세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 녹화하지 않고 몇 번 녹화하지 않고 단번에 끝냈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부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가난을 원하시고 부함을 죄악시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도 복이 있고 부함 속에도 화가 있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으면 세상의 평안과 부함이 악성 가난병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방자가 되는 수가 있어서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의 떠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언제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가난이나 부함의 환경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 한 주간 우리 날개새 같이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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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